네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1타 토플의 스피킹 영역을 맡고 있는 조셉 풀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시험이시라고요 우리 학생들 시험인데 준비 많이 못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몇 가지 예상 문제를 물론 풀어볼 텐데 오늘 제가 스토리텔링 즉 내리티브 스피치라는 템플릿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리티브 스피치란 자기의 경험을 이용해서 문제에 답을 하는 건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급하게 준비하셔야 될 학생들이나 아니면 만능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상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문제를 다룰 건데 두 가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풀이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팀만 드릴 거예요 집에서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r friend plans to go to your country to study but has concerns about expenditure What is your advice for your friend? 이렇게 나왔죠 친구가 뭘 안 되죠? 이 나라로 온대요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이제 온대요 여기 이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친구가 country에 온다 조언을 줘라 그러면 와서 뭐 사람들과 어울려라 소셜라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인관계에 관한 내용 학생들 친구들을 만나서 소셜라이즈 하고 이런 템플릿을 많이 외워놓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 친구의 concern은 걱정은 뭐에 관한 걱정이죠? expenditure, expenditure죠 지출에 관한 즉 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답을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토리텔링이란 여기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allow me to explain my personal experience 이렇게 나왔죠 제 경험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스토리텔링은 우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죠 지출제 있지도 않은 상황을 그냥 만들어 내시는 거고요 실전 토플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되냐고요 당연하죠 열심히 해야죠 왜냐? 여러분이 채점자를 만날 확률은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건데 스토리텔링 자체의 핵심이 뭐냐면 내용은 별로 없는데 내용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육하 원칙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만족시키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모든 스토리의 로직 즉 배경 갈등 해결책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작은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나는 로직은 하는데 설명도 이렇게 유창하게 가져갈 수 있고 대신 내용은 별로 없다는 흠이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외우기 편하고 여기저기 어느 문제가 나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Advice를 줘야 되죠 참고로 발음은 Advice 간의 Advice가 되겠습니다 어떤 Advice를 줄까요? 물론 금전적인 지출에 관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추천해 주는 내용은 우선 Dormatory 이런 데 살아라 공부하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살지 말고 Dormatory에 살아라 이런 조언을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물론 Dormatory가 좀 저렴하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Well, in my case, 내 입장에서는 이런 조언을 준다 그럼 조언을 줄 때 Well, I would tell my friend to 어디? I would tell him to live, live, 어디에? In the dormatory 짧게 그냥 Dorm이라고 쓸게요 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주장이 들어가는 거죠 I would like to tell my friend to live in the dormatory I suggest, 뭐 이런 표현을 쓰셔도 돼요 조언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이유를 하나 넣는데요 우선 저렴하다 This is because it's more economical 저렴하다, 경제적이다 이런 내용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This is because it's cheaper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뭐 싸다, 뭐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Storytelling을 하시는 건데 무슨 스토리죠? 그렇죠, 본인이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줄은 앞으로 경험이 나온다는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Allow me to explain my personal experience 어떤 친구들이 이제 Let me explain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화체 괜찮고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Allow me to라는 표현은 이제 우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정중하게 말할 때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경험을 말할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어디서 When I was in college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친구도 이렇게 외워요 When I was 16 years old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Native 입장에서는 If you say When I was 16 years old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16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6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실수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20살 때쯤 대학교 때쯤 그냥 그 period를 말할 때는 그냥 When I was in college 만약에 20대 초반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When I was in my early 20s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되고 어디서 Back in California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 때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다니셨나요? 아니시죠? 근데 연습하시면 2주 후에 본인이 정말 다닌 것처럼 믿기 시작하실 거예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이런 식으로 발음 좀 멋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막 네팔 뭐 이런데 When I was in Nepal 인도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발음 멋있는 이런 단어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시면 배경이 들어가죠 그렇죠? 무슨 배경이냐 나도 외국에 그때는 공부를 하러 갔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뭐 대학교를 다른 나라로 바꾸셔도 돼요 When I was in college Back in Japan I was studying there as a foreign exchange student 외국 교환학생으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내가 다른 나라에 공부를 갔었다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But the problem was that 이제 기승전결 배경 갈등 해결제 결과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갈등을 넣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였죠? 지출이 많았다 모든 게 너무 비쌌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apartment를 구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apartment 아시죠? 혼자 자취를 할 때 But the problem was that the apartments around the area was so expensive 뭐 이런 말을 여기다 넣는 거죠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말을 집었는데 무조건 내가 도르메토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반되는 apartment, hous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문제를 깔아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우는 문장이에요 그냥 The situation was extremely stressful and I didn't know what to do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거 진짜 여러분 로봇처럼 하시면 안 돼요 The situation was extreme 이런 진짜 frustrating한 것처럼 연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extremely 이런 거인지 좀 끌어주시고 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해결책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지? So I decided to live in a dormitory 여기에 이제 또 dormitory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내용은 없어요 왜 여기서 살았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답이 되겠습니다 So I decided to live in a dormitory And it worked out great for me 그냥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 It was one of the best experiences of my life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두 가지 템플릿을 스토리텔링 형식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피엔딩이고 또 한 가지 비극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해피엔딩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형식의 답이 여러분 여러 토픽을 답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아직 준비가 며칠 안 남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Some people like to take less informative but interesting lectures Others like to take boring but more content-rich lectures content-rich가 뭐죠? 내용이 많은 내용이 아무데도 좀 아카데믹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초이스는 less informative 그렇게 아카데믹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재미있는 거 이게 좋은지 아니면 좀 이렇게 지루하지만 좀 이렇게 컨텐츠가 아카데믹하게 빵빵한 이런 렉츠를 선호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내 가짜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경험은 무슨 내용 말해야 되죠? 내가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없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데믹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문제를 편안하게 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 레슨 난 노는 걸 좋다 그냥 뻥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Well, in my case 자, 여기다 뭘 집어넣죠? 이 내용에 답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In my case I prefer to take less informative but interesting lectures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죠? This is because 여기 뭘 집어넣죠? 그냥 간단하게 재밌다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boring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을 집어넣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유를 넣고 전체적으로 내 스토리는 주장과 이유를 다 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경험으로써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Allow me to explain my personal experience When I was in college back in California 자, 여기다 여기 이제 배경을 깔아야 되는데 어, 제가 content 아, less informative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content-rich lecturers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죠? I used to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내가 그랬었다 그러면 I I used to take 이런 표현을 하겠죠 I used to take content-rich lectures but the problem was that 문제는 뭐죠? It was so boring 이런 내용을 이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쵸? The situation was extremely stressful and I didn't know what to do 아까 템플릿 똑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바꿨다고 하면 좋겠죠 So I decided to switch to 보통 이제 바꿨다 이럴 때 switch classes 이렇게 말하죠 switch to less informative but interesting lectures and it worked out great for me 별로 내용은 없어 근데 나는 유창하게 배경 갈등 해결책 결과를 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It was one of the best experiences of my life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다음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문제 힌트는 잠깐 드릴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three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for a great working environment 이런 문제 나면 학생들이 당황을 해요 보통 막 소셜라이제이션, 스트레스 템플릿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 나올 때 스토리텔링 하면 더 이렇게 알찬 재미있는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초이스를 줬죠 Friendly co-workers, flexible hours, or a helpful boss 이 세 가지 컨디션 중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컨디션이 중요하냐 이런 내용이죠 뭐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Friendly co-worker을 선택할 경우 내가 학창 시절 때 인턴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friendly 같은 co-workers들이 너무 friendly 하지 않았다 너무 rude 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한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선호한다 아니면 flexible hour를 선택했으면 내가 학창 시절 때 캘리포니아에서 인턴으로 일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10 to 10 이상? 막 무슨 오버하셔도 돼요 막 14시간씩 일을 했다 그래서 다른 걸 많이 못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도 되고 아니면 보스가 정말 좀 가베지 같은 버스를 만난 이야기를 하셔서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Of the following choices, which do you prefer? Working with technology or working without technology?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 때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게 없어서 정말 오래 걸린 사례를 한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템플렛을 한번 풀이를 해보세요 자, 스토리텔링은 어느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템플렛이고요 어느 정도 배경과 갈등 부분만 영작을 해주시면 되게 쉽게 쉽게 여기저기 맞출 수 있는데 대신 디테일 부분이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렇게 애널라이즈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발음 억양 강세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빠르게 하지 말고 되게 이쁘게 마치 다섯 살짜리 꼬마한테 스토리텔링을 하듯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읽어주듯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1타 토플의 스피킹 강사 조셉 플러이었고요 다음 우리 시험날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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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